안녕하세요. 46회 재물손해사정사 수석으로 합격한 박상혁입니다. 전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심사일을 하고 있으며, 작년엔 학기를, 금년엔 직장을 병행하여 시험을 준비했기에 다양한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심리학,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문과생으로서 공부를 시작할 당시의 보험에 대해 무지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응시 후 합격 발표까지 두 달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합격에 대해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없어 더더욱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얼떨떨합니다. 운이 좋아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합격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네요. 손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취준 당시 작년 초쯤에 보험사 입사를 알아보다 제가 보험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사에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에 시험을 막연히 알아봤었습니다. 보험 관련 전문가 시험은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시험이 있었고, 계리는 자신이 없어 자연스레 손해사정사를 택하게 되었으며, 그 중 일반 보험의 영역을 다루는 재물손해사정사의 관심이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사실 일반 보험이 뭔지 정확히 몰랐는데, 재물이라는 단어에 더욱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전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합격수기를 살펴보는데, 이 과정에서 합격수기가 가장 많은 인스티비를 자연스레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재물특종 강의를 담당하시는 정영익 교수님과, 보험계약법을 담당하시는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호평을 많이 접하며, 인스티비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선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목별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22년 상반기에는 학교를 다니며 준비했었는데요. 일단 1차보다는 어려운 2차 강의부터 수강해야겠다는 생각에, 해상보험 강의부터 들어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강의로 해상보험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3월 초 중순까지 일주일에 10시간을 공부하면, 8시간 해상보험, 2시간 1차 과목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초 중순부터 1차 시험을 한 달 앞두고, 1차 시험에 올인을 했었는데,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을 순서로 강의 수강 후 기출 5개년 1회독을 하여 평균 7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1차를 합격한 이후에 2차에 집중을 했었던 시기엔, 해상보험부터 재물특종, 회계약 순서로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6월 말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 낙방을 했었고요. 다시 심기일전하여 23년 1월부터 2차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초시 때와는 다르게 직장에 다니며 준비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평일엔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공휴일 및 휴일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엔 해상보험 공동해손 계산 문제, 재물특종 화재 패키지 계산 문제, 그리고 회계약 챕터 4부터 8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전부 수행했을 때 마음 편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제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합격입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보다는 제가 공부를 하며 느낀 효율적 공부 순서 및 공부 방법을 공유해 드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권장하는 공부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계약법부터 시작을 해서 2차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1차 시험 두 달 전부터는 1차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길 추천드립니다. 1차의 핵심 팁은 핵심 내용 암기 및 기출 정리입니다. 시험 합격만을 위해선 개념을 깊게 파고들기보단 암기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암기하며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꼭 회독하시면서 해설지를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복되는 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평균 60점만 넘어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1차 추천 강의 수강 순서는 계약법, 업법, 손해사정이론 순서입니다. 보험계약법부터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계약법을 담당해주시는 윤종길 교수님께서 훌륭한 강의력을 바탕으로 처음 보험을 접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교재 또한 적절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난 뒤 강의에서 해주신 이야기, 예시, 그려주신 그림 등을 다시 교재 내용과 매치해가면서 이해해 보시면 보험 개념을 용이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계약법은 피보험이익, 중복보험 등 2차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정독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업법입니다. 법 과목인 만큼 맥락이 없는 과목이라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당황했던 과목입니다. 초반에 시간을 투자해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 남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꼭 들으시면서 출제되는 곳과 출제되지 않는 곳을 구분하시고 출제되는 곳 위주로 정리하여 노트도 효율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 제가 만들었던 노트가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손해사정 이론인데요. 보험계약법과 동일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결 편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내용의 강의는 과감히 넘어가며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리는 과목입니다. 단 교재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약법의 내용과 진짜 동일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과목 모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기출 5개 년 정도 풀어보시면서 해설질만 정리하셔도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업법 제가 작성했던 서브노트입니다. 다음으로 2차 권장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합격 팁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득점해야 하는 과목인 회계약부터 공략하는 겁니다. 회계약은 기초개념 강의 수강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사실상 재물손사회계약 시험엔 어려운 개념은 등장하지 않으며 핵심 개념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전부 커버가 됩니다. 기초개념 강의를 듣고 해당 주제를 복습할 때 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까? 왜 이렇게 계산할까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며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넓고 얕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고민을 해두고 그 흔적을 교재에 남겨놓아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해당 주제를 접할 미래의 본인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흔적을 남겨주세요. 더불어 절대 원가 회계는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강의를 심도있게 고민하며 복습하였다면 문제풀이 강의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되고 바로 문제풀이에 돌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박종하 교수님의 문제풀이 교재를 활용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독, 2회독 당시엔 전체 문제를 다 풀며 틀린 문제에 오답을 하였고 이 과정에선 노트에만 풀고 틀린 정도만 교재에 기록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3회독을 했었는데 틀렸던 문제만 다시 한번 눈에 빠르게 발랐습니다. 보통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니 이해를 포기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박종하 교수님 강의를 들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독학하면 100의 시간이 들 때 박종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30에서 40 정도만 투자해도 될 정도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전공자라도 기본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공부했던 회계학 기본 교재입니다. 다음은 재물특종인데요. 재물특종은 기본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전부 집중해서 들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재물특종은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본인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이동시간, 유휴 시간에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단어, 표현, 문장 등이 익숙치 않아 직접 적어가며 정리하시지 않으면 아는 문제가 나와도 답으로 쓸 게 없으실 거예요. 해상보험과 다르게 약수령을 어느 정도 건들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니 출제된 문제에 대해 자그마한 정보라도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초시 때 정리한 노트를 제시 때 다시 보며 아, 이러니 떨어졌지 생각하였고 많은 부분 수정 보완에 거쳐 6월부터는 틈만 나면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해당 노트를 보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물특종의 적절한 공부 비중은 계산 50대 약술 50입니다. 23년도 기출문제 기준 계산문제의 소질문으로 약수령 문제가 묶여 나왔기 때문에 약술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재물특종을 담당해주시는 정영익 교수님은 2000년대부터 손해사정사 시험을 경험하신 소위 말해 시험에 대한 짬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이러한 정영익 교수님의 내공은 교재 및 강의 구성에서 나타납니다. 강의 시간은 짧지만 알차게 구성하셔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을 배려해주셨고 빈출 주제는 더욱 심도있게 설명해주십니다. 정영익 교수님을 믿고 교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재물특종을 공부할 때 작성하였던 서브노트입니다. 다음으로 해상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보험은 무조건 계산문제로 공약하셔야 합니다. 약수령 문제는 계산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만으로 해결하시고 꽈락 40만 넘긴다는 목표를 잡으셔야 해요. 약수령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면 정말 답이 없는 과목입니다. 좀 걱정된다 싶으면 시험 2주 정도 앞두고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약술 빈출 주제 및 기출 답 정도만 익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본 개념 강의를 수강한 뒤 교재 뒤쪽의 문제를 풀어보며 정말 많이 좌절했습니다. 강의를 재수강하는 방법으로 부딪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시험 직전까지도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읽은 후에 바로 풀지 않았고 풀기 전 해당 주제를 풀 때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먼저 머릿속으로 리마인드하고 풀기 시작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읽어 회양비 문제인 걸 파악하고 시간을 들여 회양비 문제의 중요 포인트를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계획은 적화, 단독해선, 충돌, 공동해선 정도로 크게 계산문제를 분류하여 주말에 하루씩 하나의 주제를 공략하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약수령을 가지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활 및 시험장 꿀팁을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딱 한 번만 들으시고 본인이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험 직전엔 전적으로 시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과목 전체를 한 번은 돌릴 수 있게끔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초시 때 회계학 시험을 보며 범했던 실수에 대해 공유 드리자면 당시에 저는 연습장에 먼저 다 풀고 나서 답안지에 옮기는 전략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검토할 시간이 없어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문제를 풀 때 완벽히 풀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해상보험은 계산기 사용이 안 되는데 이는 반대로 계산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온다면 제대로 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목적이든 업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실패를 맛봐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끝까지 부딪혀 목표하시는 바 모두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취준생 시절 보험사 취직을 위해 시작했던 공부를 직장에 다니며 마쳤습니다. 1년에 하루 본다는 것을 제외하고 이 시험을 준비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약관 해석, 보상 방식, 보존별 특징 등 보험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업계 내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시험이니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응원해 준 부모님, 여자친구, 수근함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